현대로템 20000100원에 15%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전한 주식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20000100원이면 지금 20000원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 보면 굉장히 잔잔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뜰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잔잔한 종목들 있잖아요. 잔잔하고 재미없고 지지부진하고 심심하고 내꺼내케 한가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잘 들고 계세요. 그런 종목들은 잘 들고 계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종목은 계속 빠진다. 바닥을 모르고 빠진다. 지하까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간다. 안 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가는 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데서 매수를 해두고 시간 잘 기다려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빨리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상황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만큼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길게 안 가져갈 경우에는 그냥 현대로템은 지금은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뉴스 나오는 것도 없고 거래도 없고 주가 자체도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처럼 주식을 많이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식에 크게 시간 투자를 할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종목으로 들어가서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진짜 느긋하게는 주말에 한 번씩만 주가 확인하고 관련 뉴스 찾아보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 일단 매수 관점은 나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 대응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앞에서 주가 흐름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야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작년 주가는 일단 한번 뛰어넘은 상황이고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지금 2만 원이에요. 지금 19,500원 정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1월 4일날 거래가 굉장히 많았죠. 그 뒤에 갭상승도 나오고 근데 이 가격을 이제 앞으로의 기준 가격으로 잡는 겁니다. 이 가격을 딱 잡고 이 밑으로 내가 주말에 확인했는데 금요일날 종가가 19,500원 밑이다. 그때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면은 굳이 그냥 또 변화가 없었네. 지금 19,800원이든 2만 5백원이든 변화가 없었네. 이번 주도 크게 없었네. 이러고 넘기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19,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다음 주에는 현대로테면 조금씩 좀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되죠.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121선 정도가 있을 겁니다. 121선 정도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자점이 19,000원에 좀 엉켜있는데 이 19,000원 이상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안심을 하시고요.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때 내가 종목을 지금 잘못되어 내가 지금 가진 종목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9,500원이 중요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경각심 가지고 확인하기 19,000원 손절가 보시고요. 나중에 상승 나올 때는 한 2만 2천원 정도에서부터는 분할로 매도하셨다가 아마 2만 2천원 넘으면은 51주 신고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는 52주 신고가도 늘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손절감이 19,000원만 주의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우선 손절가 19,000원, 19,500원 설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을 확인하고 우선은 2만 2천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잔잔한 차트를 그려주는 종목이 좋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신성 ENG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제인님이시네요. 3,440원에 비중은 10%, 물타기 조금하고 5개월 들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성 ENG의 지금 매 평단가가 3,440원이면 3,425원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차이가 없고 정관은 이 종목도 좀 잔잔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가져가보만 하는 거죠. 지금은 가져가보만 하고요. 신성 ENG에서 1부분만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만 좀 잘라서 안 10월 달부터 1월 중순 때까지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시면은 방금 봤던 현대로템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손절을 이 부분만 네모 친 박스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만 보시면은 현대로템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성 ENG도 그 당시에는 3,400원 정도가 손절까지 했지만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구간이었지만은 121선 맞는지 반등 나오는지 확인했는데 121선 반등이 딱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고 물타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타기도 잘 하셨고 지금은 또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 것은 아까 현대로템 때 마찬가지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신성 ENG 지금은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친환경 쪽, 그 다음에 두나무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음악병실 테마도 있을 겁니다. 테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 이 네 가지 지금 다 이슈 있거든요. 환경, 태양광, 에너지 이슈 있고요. 반도체 여전히 이슈 있고 두나무 관련지 지금 살짝 식힌 했지만은 그래도 이슈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음악병실 이거는 음악병실은 예전처럼 큰 테마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 올랐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만 조금 들여주시고요. 돌아가면 수납의 장소 나오고 제가 봤을 때 한 3,8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다시 기회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마찬가지로 홀드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한 3,800,9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사실 3,000원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3,200원부터는 비중을 이제는 물타기가 아니고 줄여나가셔야 된다. 일단 3,200원은 뛰어넘고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물타기가 아니고 비중 축소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우선 지금 구간은 괜찮다 설명을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똑똑하게 대응을 하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세님께서 한솔홀딩스 3,970원에 5% 수익 중인데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워낙에 제지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이제 매도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매수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매수가가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들어갔습니다. 운이 좀 들어가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불안하게 보는 부분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들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고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4,150원, 4,200원 여기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지금 며칠째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시청자님께서 기다려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아주 양봉이 길게 나오는 것들 이거 나오면요. 오히려 그때는 팔면 안 돼요. 그때는 팔면 안 되고 그때는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거래가 안 나오고 계속 답답하고 4,200원 뭘 뜯는다. 근데 이러고 시간이 점점점점 흘러간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때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안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사실 제일 좋은 매수가는 한 3,800원 정도예요. 여기 거래가 많았던 데들 있죠. 여기 한 3,800원, 3,800원, 30원인데 여기 3,970원이면 이거 4,5,5일에 장대 한 번 보고 매수를 하신 거라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한 5%, 6%는 좀 비싸게 사신 편인데 그래도 지금 주가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하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은 비중 추가하실 자리는 아니니까요. 있는 것만 가지고 보시고 거래량이 이번 주에 나오면 좋겠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해서 거래량 나오는 상승 나오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상승 안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운이 조금 따라줘서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한번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김도현 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건설기계 5만 2,100원에 20%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업종 관련 주들은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부양책 그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요즘엔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인데 현대건설기계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청자님 배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인프라부양책 때문에 올라왔지만 인프라부양책의 목적이 건설기계 쪽이 아니고 오히려 보면 기술주,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라는 취지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더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에서 일맥상통한데 일단은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상당한 포커스를 똑같이 맞춰봅시다. 일단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번 올라오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는 구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심심한 구간이 아니고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좋게 보진 않습니다. 좋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한 4만 6천원까지는 계속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또 4만 6천원쯤 되면 또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매수를 시간을 그때로 이제 돌려가 봐도 5만 2천원이면요. 그냥 딱 차트 봤는데 계속 가면 이대로 계속 가겠지? 라고 해서 어떤 편향 때문에 매수가 됐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매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매수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옷 같은 걸로 인테리어 쇼핑을 할 때도 비슷한 옷이 있어도 조금만 5천원만 차이라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주식을 그것처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계속 고민하시고 가성비 맞춰보고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게 가성비가 맞는가 그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려보시면 가성비가 안 맞다는 게 바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부터 종목 고르실 때 꼭 참고를 하시고요. 현대 건설 기회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4만 5천원 손절가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4만 5천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4만 6천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크게 움직임 없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만 5천원, 6천원 정도 주의깊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늘 매도를 고민하지 매수는 과감하게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매수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팁을 또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4만 5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88님께서 안녕하세요. 필룩스 4,150원의 비중 10%입니다. 매수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필룩스는 차트를 보니까 전문가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빠지고 한 거. 특히 4,100원이면은 막 비싸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111선 정도에서 반등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을 매수를 하셨지만 안타깝게 반등이 안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아까 분과 다르게 운이 좀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4,100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어요. 시청자님이 보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는데 거기를 이탈했어요. 거기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인데 그런데 우리가 되게 쉬운 주식 경험 중에 지지선은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저항성이 된다는 표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4,100원을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4,100원, 4,200원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든가 비중을 줄여두시든가 둘 중에 하나 정도 해두셔야 됩니다. 비중을 좀 줄여두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매수결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안 빠지고 뭔가 얘가 좀 버티네? 여기서 좀 개기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한 10%, 2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나오고요. 아까 필룩스가 사실 코로나 관련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많이 빠지고 특히 고점 대비해가지고 정말 많이 빠지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상황에서 주가 변동이 크게 없으면 오히려 기다려주시고요. 주가 변동이 확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의견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까지가 오면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6700님께서 TBC 매수가 1,99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은 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TBC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었다가 빠졌죠. 어제 21%, 22%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10% 마감을 했는데 단타를 들어가실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사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어차피 말씀드려도 어차피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말리거든요. 잘 안 말리는데 대신에 팁을 한 가지만 드리면요. 이렇게 급등하고 장대한 봉 당장 오늘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캔들을 보면 실선이 있고 이렇게 채워진 면들이 있을 거예요. 선과 면이 있는데 이 선이 면보다 크면 건들지 마세요. 건들였어도 그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4월 7일날 결국은 이렇게 면이 더 크잖아요. 그 다음날 안 올랐어도 결국은 반등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여기 위에 매물을 한 번씩 소화를 하려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미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면이 더 크면은 다음날 조금 빠져도 다시 반등 기회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고 이 선이 면보다 클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100%는 없잖아요. 주식에 100%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오늘 급등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게 빠져요. 그런데 이게 빠지다가 종간대에 봤더니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다음날 아침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부터 좀 참고를 하시고요. TBC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7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17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1500원, 1400원 정도까지 눌릴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벌써 25%, 30%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주가가 앞으로 50% 상승이 나와야 이제 수익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날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다음 매매할 때 이렇게 급등지 매매할 때 한번 팁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7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이 차트를 볼 때 굉장한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잡는 분들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봉 차트를 볼 때 선보다 면이 더 큰 게 좋다. 선이 더 크게 되면 다음 날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당일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문자 유튜브 댓글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방송 끝나고도 이렇게 전문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들, 전략들 함께할 수 있는 곳은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루몽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KMH 하이텍 2,215원에 30%입니다. 기다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KMH 하이텍은 매수가가 지금 2,215원, 지금 이 시각 2,120원이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얼마 없는 구간입니다. KMH 하이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KMH 하이텍은 반도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2월달에 시세를 한번 줬다가 시세 준 부분들 그 부분에서 계속 횡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지금 당장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봤으면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2,000원에서 2,2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서는 저는 일단은 가져가보자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빠지고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까 생각이 되면 특히나 KMH 같은 경우는 야패 2월 25일이 상한가였잖아요. 그 중간 가격 정도? 그 중간 가격 정도 되면 보통 상한가 같은 종목이 올라갔다 빠지면 중간 정도 되는 데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그 반등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반등이 안 나오면 안 좋게 된다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KMH는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00원이면 지금 당장 형성되어 있는 2,000원과 2,200원 박스권의 위쪽 부분이죠. 그래서 회복됐다 하면 빠지고 회복됐다 하면 빠지고 좀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좀 기다려주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앞서서 매물이 많이 나왔던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면보다 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를 목표가 잡으세요. 2,400원 정도? 2,4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2,000원 깨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 매수를 다음부터 보실 때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거기 한 중간 가격 여기 보시면 2,000원이고 또 전고점이 2,000원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팁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KMH 하이텍 반도체 소부장에 또 이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있고 주가 흐름도 양호하기 때문에 보유해보자. 그다음에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2,000원 의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2,000원 KMH 하이텍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맘 님께서요. 미스터 블루 1만 3,600원의 비중 10% 몇 개월 전에 샀는데 계속 빠지다가 이틀 정도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워낙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인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라는 악재가 전해지면서 오늘 지금 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1만 3,6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1만 3,600원은 일단 전제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올해 반년 가까이 되셨다 하시잖아요. 일단은 지금부터 반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분기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미스터 블루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 오늘과 같은 흐름이었다고 하면 한 달 안에라도 금방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데 미스터 블루는 오늘 뉴스가 있었죠. 자사주 처분에 대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분명하게 악재로 작용합니다. 분명하게 악재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가에서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는요. 가격입니다. 1만 1,3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여기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세요. 오일선이 있기도 하지만 어제 상승이 나왔던 시가가 되기도 하고요. 상승 나오기 전에 종가 되는 가격도 있죠. 여기 갭인데 이 정도를 지켜주면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시간 수행이 될 수 있거나 1만 원까지도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손절하시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시간 앞으로 내가 이 종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1만 1,000원 수송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1만 1,300원 정도를 수송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 어쩌면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시 어제 올라왔던 한 1만 2,700원 다시 금방 회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상증자나 그런 뉴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악재 나온 거에 대한 사람들의 투매가 있기 때문에 그 투매가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당장 반등 가능하고 만약에 1만 1,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로 3,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만 1,300원, 1만 1,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를 오늘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1만 2,700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가능하다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297님께서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3만 8,200원에 5%입니다.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3만 5,950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한때 정말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요즘은 또 조금 밀려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보유를 하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슈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좀 이슈가 부재한 측면들 한국형 발사체 관련 뉴스 나오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또 한국형 전투기, 훈련기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관점이 아니고 기본적 관점,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는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차트나 기술적으로 접목시켰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올 초에 2만 2천원이었던 종목을 지금 4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3만 8천원에 매수를 했으면 이거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게 기다려봤자 4만원이에요. 4만원. 그러면 시간을 지금 당장 얼마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4%, 5%밖에 수익을 못 내는 종목을 가지고 고생을 되게 오래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매수가가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가성비가 좋은 거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가성비가 좋아요. 하루 이틀만 반등 나와도 10%, 20%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성비가 훨씬 더 좋고 한국항공구조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되면 바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언제 또 더 떨어지냐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가성비가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은 한 번 빠지면 또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손잡가도 자꾸 대응을 하셔야 되세요. 지난번에 저점이 3만 2천 원에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0%니까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여기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저는 어차피 이 투자금으로 다른 거를 매면하면 충분히 손해를 메꾸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4천 원, 5천 원 여기 손잡가 자꾸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